전국을 강타한 겨울폭풍 영향으로 수십 명이 죽고 정전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크리스마스에도 총격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문자소통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전화통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인앤아웃 지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한 시간 동안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기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치명을 더해서 치명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심마니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치명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전국을 강타한 겨울풍 영향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뉴욕은 현재 미국 여러 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버팔로에서 최소 27명이 숨지고 다수 마을 수만 명의 주민이 정전을 겪는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비상사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사상 최악의 폭탄 사이클론으로 사망자가 미국 내 12개 주에서 최소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 서부 버팔로에서만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해 1977년 눈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버팔로에는 최대 180cm의 눈이 쌓였고 시속 70마일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으며 수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차량 안에 갇히거나 길거리에서 눈사태나 추운 날씨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시민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길에 눈속에 갇혀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재난당국은 폭설이 쏟아진 사흘간 500건에 가까운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피난처와 음식, 물 등 필요 자원 제공과 건물, 도로 손상평가를 돕는 국가운영센터가 활성화되고 재난지원법에 따른 주정부와 연방정부 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구호 프로그램과 실업수당 등을 활용해 주민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조차 도움을 주기 힘들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올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연락을 기다렸으며 한 식당은 이틀 동안 100여 명에게 쉴 곳을 제공했고 이웃 주민들과 상점주들이 다양한 물품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항공편 수천여 대가 결항되는 이른바 항공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겨울 폭풍 영향인데 연말까지 회복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결항을 알리는 안내가 전광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가는 항공편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이 항공편은 저항공기 결합되었습니다. 새벽에 관계를 마치 못한다고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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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amente 지급은 이 항공편을Е더 대가로 본인으로 덕질 수 있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안내로 길을 덕질 수있지 않다. 이 항공편을 주셨는데, 한 번에는 confirma 집에서 이 항공편을 받기 때문에 하고 이 항공편을 얻고 나아가 Actually, 나아가 목용편을 받은 곳이 내로 차집이ке 기존에 오신다고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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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오늘 공식 성명을 내고 올 연말까지 남가주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악천으로 항공기들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연휴 동안 3천 편 이상이 결항된 데 이어 오늘도 2,500여 편이 결항됐는데 이 수치는 국내선 항공편의 88%에 달합니다. 이에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교통부 관계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결항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 폭풍 피해가 완화되며 타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2%대 불과하지만 유독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결항률만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승객들은 여전히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이나 숙박 지원 등 손님들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향후 또 다른 파장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남가주 지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슈리프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저녁 8시 30분쯤 팜데일 지역 아파트인 백블럭 이스테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총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분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던 여성이 뺑소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브로드웨이와 88가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차에서 내리던 중 차량의 충돌에 숨졌습니다. 숨진 트리나 뉴먼은 성직자이자 인권활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유가족은 현장 인근 카메라가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총격 사건으로 올 한해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17살이야 미성년자 6,023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치는 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미성년자 5,708명을 웃도는 것으로 단체가 지난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미성년자는 지난 2014년 2,800여 명으로 8년 만에 사상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총에 맞아 사망한 미성년자는 1,619명으로 이 중 11살이야 어린이는 306명, 12살에서 17살의 청소년은 1,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짜 주차 위반 티켓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경찰은 위조 주차 위반 벌금 티켓을 만들어 주차된 차량에 부착한 19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벌금 티켓에는 가짜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찍으면 특정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요구한 벌금을 지불하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 수법으로 남성 용의자의 차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은 컴퓨터 시스템 불법 사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범죄를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해 경찰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가짜 벌금을 지불했는지 조사 중으로 피해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소통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문자소통에 익숙한 MZ세대는 전화통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일삼는 MZ세대들이 전화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하는 전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전화로 소통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결국 업무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호킨스 대학 임상심리연구실은 MZ세대는 문자 등 단문 형태의 대화가 주요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전화로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공포증이 확산되며 이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전화기술 컨설팅업체 더폰 레이디는 1대1 상담으로 전화통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시간당 480달러를 받고 있지만 수요는 높은 상황입니다. 컨설팅은 3일간 문자나 SNS 소통을 금지하고 가족 등 가까운 사람부터 통화를 시도하게 합니다. 전화통화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인앤아웃 지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듣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린 김씨와 엘리어 타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캘리포니아 북부 이스트베이 지역 인앤아웃에서 스페셜 메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먹는 모습을 찍는 거냐고 묻자 하씨가 그렇다고 하자 이 남성은 한인 학생들에게 이상한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 영상에서 김씨와 하씨는 이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테이블로 다가와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물었고 하씨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내 생각대로라며 김정은의 남자친구냐 동성애의 성관계를 한 적 있구나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경찰은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고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입국자 격리 폐지에 이어 자국민 해외여행 등을 위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정상화합니다. 일본은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제기하는 등 각국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 국민의 해외 관광과 친구 방문을 이유로 한 일반 여권 발급을 질서 있게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폐지 등 입국 관련 방역 완화를 발표하면서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도 회복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외국인의 일반 비자 연장과 재발급 신청의 접수, 심사, 승인 역시 내년 1월 8일부터 제기됩니다. 재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굳게 닫혔던 중국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10월 11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입국 시 검사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기시설에서 원칙적으로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일본 전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망자는 438명으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청주주입니다.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러시아는 서방이 정한 그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서방의 유가 상한제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유가 상한제에 동참한 국가와 기업에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대통령령에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달 5일부터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등 27개국은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산은 보험을 들 수 없게 해 사실상 해상 운송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급 불안정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내년에 하루 생산량의 최대 7%, 약 70만 배럴 감산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입니다. 한 유가 전문가는 국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유럽 시장으로의 해상 운송은 중단되지만 3분의 1을 차지하는 송유관을 통한 수출이 유지되고 있고, 러시아 자체 유조선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바람 위험이 있는 혈압약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빈 파마슈티컬스는 자사 의약품인 퀴나브릴에서 바람물질인 리트로사민이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퀴나브릴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고, 리트로사민은 육류, 유제품과 야채에서 발견되는 바람물질입니다. 퀴나브릴로 인한 질병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약품은 지난 9월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소매상에 즉각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퀴나브릴 관련 문의는 인마 RX 솔루션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초중등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로 평생소득이 7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탠퍼드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조사에서 8학년의 수학 점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8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팬데믹 이전인 282점보다 8점 떨어졌습니다. 이는 32년 만에 가장 큰 하락으로 학교 수업 중 약 6개월에서 8개월 학교를 빠진 것과 비슷한 학급 손실에 해당된다고 조사했습니다. 학교 실무진은 팬데믹 기간 심층적 이해보다 암기에 의존한 원격 수업 방식이 진행돼 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 점을 꼽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초중등 과정을 보낸 평균 수준의 학생들은 이전 학생들보다 교육과 기술 수준 차이로 생산성이 떨어져 성인으로 성장해 평균 소득의 5.6%인 1인당 7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총 28조 달러에 달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업체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쇼핑 시즌, 업체들은 매출 증가를 보고하고 있지만 반품 항목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업체 인마는 소매업체 약 3분의 1이 이번 연휴 기간 판매한 품목 중 11에서 20%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무려 1,7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선물 전문 업체 기브터 월드 켄타토레이는 전체 반품의 10%가 사기라고 추정하며 가장 큰 사기는 한 번 사용했던 중고, 결함 없는 상품의 반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수익을 내는 일이 우선이지만 모든 판매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제품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품 비용은 소매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올해 반품 정책을 더 엄격하게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무인기 상황이 벌어져 한국군이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우리군은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에서 강화도 일대로 넘어온 것을 포착했습니다. 전날 넘어온 북한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거나 수거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와 유사한 규모의 공중전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공군 F-15K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육군의 아파치열기 등입니다. 또 일부 부대는 장병 영외 활동을 통제하고 화력 대기 태세를 최상급 단계로 올렸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항적을 따라 출격해 무인기 여부를 확인해보니 무인기가 아닌 새때로 판명났습니다. 날개 길이 2미터 안팎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레이더 상으로는 새때인지 무인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이 인천 강화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긴급 재난물자를 발송했습니다. 인천시는 무인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관련 기관 여러 곳에 통보가 있어 자체 논의를 거쳐 주민의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합참에서 뒤늦게 관련 지자체에 무인기가 아닌 우리군의 항공기였다는 정정 문자 발송을 요청했고, 상황은 3시간 만에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영공을 침범했지만 대공포도, 레이더도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강원도에서 발견됐던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2014년 2.5m에 못 미쳤던 날개 길이가 2.86m까지 길어졌습니다. 개량된 성능에 힘입어 우리 측 지역을 490km나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성능 개량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무인기는 이번에도 우리군의 지대공 무기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의 탐지 가능 범위를 벗어났거나 지형 등에 가려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상에 방공망을 설치하고도 제때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방공식별 레이더와 열 영상 장비에 부분적으로 탐지돼 공군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이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시속 10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약 3k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며 1시간가량 유효히 비행했습니다. 원격 조종이 아닌 사전에 입력된 좌표대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나 청와대 안은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수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등 주요 시설이 촬영됐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용산 인근으로 날아온다면 상대적으로 고성능의 무기 체계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격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치명을 더해서 치명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치명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이 시각은 더 이 did assuming 일상에는 은하와이 한 시각의 시각 dual Above mini Signal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